잠깐만요 잠깐만요 앉히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옥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억 속에 혹시 남궁옥분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나요? 추억 속에 혹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가 어렴풋이 기억이 되시나요? 자 그러면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푸르렀을 시절에 그 시절로 가서 80년대에 여러분 한 번쯤 부르셨을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차게 기억하시는 거 힘차게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내 맘은 당신 생각에 잡고 뒤져도 있었지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지나가도 향기로운 꽃보다 지나가도 한 번 봐요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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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흘러버릇나 기억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 다시 당신 생각에 다는 가슴 난 몰래 달래네 다는 가슴 노래가 기억나셨나요 조금 더 힘차게 말했나요 네 좋습니다 처음으로 나중입니다 처음으로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잡고 뒤져도 있었지 기울어버릇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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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운 바르보며 다는 가슴 난 몰래 달래지 여러분들만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셋 넷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지나가도 향기로운 꽃보다 지나가도 한 번 더 사랑사랑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그가 떠나지 않는 한 하여도 오늘밤도 당신 당신 생각에 다른 가슴 넌 몰래 달래네 다른 가슴 넌 몰래 달래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들으신대로 노래는 좀 별로예요 그래도 얼굴이 이쁘니까 얼굴 이쁜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셨죠?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못하는 이유가 정말 이 이쁜 얼굴 그대로 담아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넘어갖고 집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군위의 의장님인데 여러분 우리 오빠예요 근데 나이는 동갑이에요 제가 나이를 안 밝히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자기가 나랑 동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그냥 띠동갑이에요 12살 제가 미치예요 네 그런데 우리 김충식 군수님은 또 이렇게 국어 권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역시나 우리 의장님은 군수님 벌써 손을 딱 보면은 벌써 일하시는 분들 손이 벌써 딱 달라 이렇게 딱 벌써 손이 상당히 이렇게 거치시잖아요 이렇게 안 거치시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손이거든요 이분은 손이 안 거칠어 입이 거칠어 이분은 입이 거칠어 정말로 우리 창년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라 친구야 주세요 에라 친구야 를 주시면 자 군창찬 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하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에라 친구야 내 꿈은 하늘이라 여자분들만 둘 셋 에라 친구야 여자분들만 둘 둘 셋 에라 친구야 여자분들만 둘 셋 에라 친구야 내 꿈은 구름이라 내 꿈은 구름이라 남자분들만 둘 셋 에라 친구야 내 꿈은 구름이라 내 꿈은 구름이라 내 꿈은 구름이라 하늘과 나 사이 둘 셋 에라 친구야 내 꿈은 구름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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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파밤밤 찰파밤 해 quindi 찰파밤 해 밝은 맘속에 뛰어라 내 꿈은 구름이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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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or 개똥걸레 하겠습니다. 박수가 점점 젖어진거 아닌가요? 새때 아무리 비교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했던 무덤이 되어치는 걸로 가슴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로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면 나나나나나나 시발이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놀다 장이 된다 놀다 장이 된다 오늘 밤도 이렇게 놀다 장이 된다